어떻게 이렇게 화장을 안해도 예쁘지? 어떻게 이렇게 눈 한쪽을 하나도 안해도 어떻게 눈이 클 수가 있는 거지? 썸네일 안 찍었는데? 썸네일 찍어줘? 그래 옷도 안 갈아입을래 그 펜처님 CG로 해줘 옷이 똑같으면 여기 CG와서 옷 입혀서 다른 거 입히면 되지 그 안 돼 펜처님? 그게 안 돼? 끝나고 남아 대꾸님 감사합니다 키더 200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션이잖아 나의 먹잇감들이 보이는 것 같아 초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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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스스 메롱 저거 걸어다니지마 너 때문에 쫄았잖아 이제 이 정도 그냥 2키 정도에 만족하고 나갑시다 이상 존버하는 애들은 나를 진짜 죽자고 죽이자고 존버하는 거니까 초반키는 이 정도면 만족 아 사람이다 아까처럼 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계속 움직이는데 계속 움직이는데 아 다행이다 이게 머리가 어디 머리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허수한 피 캐리인가 스펙이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아 아 못 참지 이걸도 못 참지 난 이걸도 못 참지 갔다올게 강해져서 돌아온다 방어구랑 총 업그레이드해서 올거야 집을 갖다 박아야겠다 집이 제일 무서우니까 집이 제일 무서우니까 ług구구구 오후 아 무서 워 SR 맞을수도 모르니까 뚜뜻이를 먼저 허어어어 eston 무슨 뭐하는거지? 세울거야? 말거야? 쟤 오픈카라서 라이딩 해볼 만하다? 안 해볼 만하다? 어디 가는거야? 이 친구야말로 배그를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친구구만 저거 옆에서 처음봐 뚜껑에 나와갔어 술탈 안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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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인 잔인 뭐가 잔인해? 원래 이런 게임이야 억울하면 더 강해지는 수밖에 간다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밌다 야 아 아 야 아 아 아 아 막 틀어서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사람 찾으려고 했던거라 으악! 아 아파 여기서 양각된다 여기 있으면 모으 빙 모으 빙 모으 빙 길 한번 쉬었다가 하나, 둘, 셋 죽었나? 죽어서 옷이 채운 건가? 얘 오토바이한테 죽은 건가? 아니? 뭐지? 튕겼나? 튕겼나 봐 몇 밑지? 이럴 때 파이브가 필요한 거지 파이브가 왜 안 써줬지? 이랑 누구랑 싸우는 거야? 꼭대기랑? 누구를 도와주지? 밝게 뭐야 이거 어떻게 잡았어? 아 여기서 사베이 맞았어? 그게 헤드가 바로 맞는다고? 난 솔직히 핏만 깎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파비를 쏴줘도 여러분이 시원해 같지 잠시 후 시원해 SR 너무 재밌어 SR 별로 안 재밌다고? 있을 것 같은데 나 그러자야 쫄지마 아직까지는 집으로 받고 싶지 않은데 앞에 웃어야 한 명 있네 아아 웃어 미안해 나 그냥 돌아가는 겸 아아 내 차 그 장가 봐 아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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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다 개무섭네 아 아 쇼끼 다 까졌네 서클이라면 가야지 바로 갈걸 자 지금 시작해 조금씩 뜨겁게 절대 멈추지마 머리야 더 낙하자 예쁘다 자잉 이거를 또 왜 부르냐 장돈가 고맙습니다 걔가 우지같은건 대초쇄 맞는다고 죽일까? 너무 파쿠라이버처럼 가면은 문으로 닫으세요 발소리 층간소음 지린다 들어왔어 나 찾는 중 나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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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삥 뭐야 양각스 백 백 백 4 버티 하 너무너무 조용해 어디야 이거 못가겠는데 무서워서 이불로 너가 보이는 구멍을 안 넣었지? 왼쪽에서 조심하고 손가락 너무 멀어 어따 잘 쏜다 얘 삼투기인데 사람살 꼭대기 얘를 잡아서 구성을 뺏어야겠다 둘이 싸우게 두고 가야겠다 아 야구 없는데 아 예전 누가 안 싸졌나 아 쟤도 있네 사람의 얘 죽여서 구성목할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선 먹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바닥이 도망쳐 아 얘가 헤끗해 잠깐만 아 얘 자꾸 왜 이렇게 사람 잘 찾지? 관전 좀 볼까요? 오 고수에 오시네요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아 너무 서클이 너무 힘들다 같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? 게임이 잘 안되네 오늘 게임 너무 오랬나 집중력이 좀 떨어진데 손님 원래 눈이 컸나요? 오늘따라 눈이 크다는 느낌이네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눈 크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는데요 걸프는 눈 큰 척 하는게 아니라 눈이 왕따씨만하게 큰건데 그거를 막 눈이 큰거냐 물어보면 똑바로 icy本참균 오간빼